천천히 부수세요 천천히 부수세요 저희 처음으로 구차대 사진 찍으러 나왔습니다 구도를 잡으려고 하는데 아마 이 헬기가 적은 것 같긴 한데 그냥 빈 공교 나오고 딱 붙잡고 여기가 유세 형 그래? 오.. 야.. 이어로 다시 한 번 여기서 찍고 한 번 더 다른 장소에서 찍으러 갑니다 사진 또 다른 장소에서 3차째 3차째 단체사진 찍으러 갑니다 살짝 오름을 올라서 저희가 멜버린산인데요 저거를 배경으로 해서 단체사진 찍으러 갑니다 멜버린산 배경으로 3차 진행 희망 안녕 수고하셨습니다 아 끝난거 아닌가? 아 그럴까요? 봉만 나오게 어떡해요? 봉만 나오지 않을까 이제야 봉만 나오지 봉만 나오지 봉만 나오지 위험할지 4차 단체 촬영 아홉틀에 빠졌다 여기다 어디까지 가겠냐 4차 단체 촬영 나쁘지 않을지도 가겠는데? 한 명 잡고 가야죠 봉만 나오지 봉만 나오지 제 생각에 이게 될지 모르게 두 줄로 쌓아야 이쁘게 나올까 아니 밑에 있는 사람이 치욕적이야 너무 오래 너무 오래 저희 이제 4차 촬영인거 다 찍고 있어요 다들 행복해 하시네요 아직까지는 다 찍고 있어요 다 찍고 있어요 하나 둘 셋 꽃받침이 있네 꽃받침 꽃받침 물류던 분 옆에 보고 따라가세요 하나 둘 셋 아우 고생하셨습니다 아우 너무 재밌네 아 잘 나왔네요 연구반 탄대 촬영사진 꽃 찍습니다 형님 이리 오세요 유지만 탄대 사진 찍겠습니다 웃어주세요 하나 둘 셋 포즈 한 번 잡아주세요 아무거나 포즈 한 번만 이게 포즈야 뒤로 넘어가는거 아니야? 지금 누구 연행하는거 같은데? 연행하는거?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4차 단체 사진을 마치고 연구반 유지반 총무반까지 완료했습니다 아깝다 동사로 헬기가 떠났습니다 재밌겠다 재밌겠다 빠른게 진짜 빠르다 소리가 진짜 소리가 진짜 웅장하다 헬기 한 대가 더 남아있는데 헬기 한 대를 저희가 타고 싶지만 저희는 탈 수가 없어요 눈이 녹아서 이렇게 된건가? 찔러보세요 아까 같은 느낌이 안나 딱딱하다 이거 딱딱하다 이거 선물이에요 이거 해빙에서 본건데 슬롯으로 나오는거 슬롯으로 나오는거 헬기간다 여기여기여기 여기여기 아 막혀있네 천천히 천천히 부수세요 집수족하는 길인데 신기하긴 하다 어떻게 발견했대 천천히 부수세요 갑자기 파티 이것 봤나고? 네 내일 출랑그 가는 인원들을 위해서 고기 파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부차대원들이 이제 학위들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치, 삼겹살 이거 고기 이건 뭐죠? 고기, 상추 고추장 앞지 오늘 설거지 줘 아싸, 대박 설거지 줘 도와줄 사람 천천히 먹어야지 천천히 먹어야지 우리 지난주에 느낀 게 있어요 전 천천히 먹겠습니다 제가 설거지 줬는데 다 닦아야 됩니다 고기 불판을 삼겹살 삼겹살 삼겹살하고 오리래요 오오리 아 오리 아 열심히 하는 형의 모습을 담아줄게요 여기 30% 나라니까? 여기 30% 나야 진짜 이렇게 준비하는 모습까지 광수 빨리 해주세요 열심히 하는 모습 해야지 자 이렇게 열심히 준비합니다 우리가 짠 왜요? 뒤늦게 오고 온 후니 본방식으로 했어요 고기 파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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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삼겹살 설거지를 다 하고 왔는데 구구컨을 줬어요 씻고 와서 먹을 건데 냉동이 없기 때문에 밖에 놔뒀다가 씻고 나서 먹을게요 화면들 펼쳐서 잠깐 여기다가 두고 여기 아마 안 놓을 거예요 근데 햇빛이네 여기 두고 씻고 와서 먹겠습니다 추워 설거지를 끝내고 고기 냄새가 다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나중에 맛있게 먹을게요 감사합니다 셰프님 다행히 아이스크림이 잘 있는지 모르겠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있다 아이스크림이 있는데 제주 59년도 근데 여기는 유통기한 지난 거 다 먹어야 되거든요 드디어 고기 파티 드디어 고기 파티 드디어 고기 파티 고기 파티 바람이 선선했거든요 바람이 많이 불었는데 지금 날씨가 좋아서 다행이에요 추운데 지금 아이스크림이 왜냐하면 방금까지 설거지를 하고 와서 너무 더웠거든요 다행이네 고기 파티 아이스크림이 오이 아이스크림이 이거봐요 보이나? 설거지 자국 공모정갑 자국 공모정갑 자국 저는 이제 실어갑니다 공모전 공모전 태현씨가 말하면 바다를 좋아해요